사랑해요 오마이비킥 오비킥 일어나 오비킥 일어나야지 벌써 10시가 넘었어 아 오늘 학교도 안가는데 제발 좀 자자 오비킥 이제 일어나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야 아 일어나기 싫어 오늘은 주말 쉬는 날 쉬는 날 세상 제일 신나요 왜 이렇게 신났어 우리 형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대청소를 해야지 이 창문 봐 먼지 여기 낀가 어휴 진짜 야야야야 공룡 메카드 고고고 워워워워 깨끗한 집에서 게임하니까 게임이 저절로 잘 되는 것 같아서 좋다 너 게임 잘하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근데 너 근데 리운아 너 머리 그거 너무 긴 거 아니니? 내 머리? 내 머리? 하나도 안 긴데? 너 언제 잘랐지? 응? 두 달도 더 된 것 같은데 눈을 다 찌르네 아니야 미용실 가자 싫어 미용실 안가 응? 너 그 윙 하는 거 무서워서 그러지? 아 안가 그럼 너 엄마가 자른다 아 안 돼 왜 Harry 진짜 미용실 무서운데 쏘 trop 울산 미용실 절대 안가 으윽 미용실 갔다가 엄마랑 마트 가자 아 싫어 나 미용실 안가 나 마트만 갈거야 안돼 미용실을 가야 마트를 갈 수 있어 아 그럼 나 마트도 안가 아유 얘가 진짜 눈을 다 찌르는데 너 그럼 머리 묶고 살거야 여자처럼 요즘 남자도 머리 묶는 사람 많아 응 언니가 예쁘게 머리 묶어줄게 아 저리가 예쁘게 묶어줄게 아 저리 가라고 아 진짜 아 예쁘다 그래 예쁘네 아주 예뻐 어 여보세요 어 그래 리오나 엄마가 여기 지금 편의점 앞인데 지갑을 안가지고 왔네 엄마 지갑 좀 갖고 나와줄래? 지갑? 알겠어 엄마 어디야? 어 리오나 응 거기서 오른쪽 문 열고 들어와봐 오른쪽? 아 뭐야 여기 미용실이잖아 여기 어유 리오나 여기 앉아봐 아 나 갈거야 아휴 아휴 젤 어쩌면 좋아 대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오 예쓰 밥먹자 밥먹자 아 이거 뭐야 청양고추네 안먹어 안먹어 리오나 이런것도 먹어야지 형아가 되는거지 안먹어 매워 왜 청양고추 왜 먹어 왜 먹어 이키야 어 설화 누나 어 설화야 어 안녕하세요 너 밥 안먹었지 같이 먹을래 아 진짜요 그래 어서 앉아 감사합니다 설화 누나랑 같이 밥먹는다 우와 청양고추다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유 설화는 이런 매운것도 잘먹는구나 우리 리온이는 맵다고 이런거 안먹어 내가 언제 나 이거 되게 잘먹어 이거 봐 아 이 정도면 매워야 고추지 난 안 매운 고추는 맛이 없더라 아 어머 쟤가 갑자기 왜저래 근데 리온아 너 제발 좀 머리 좀 자르면 안되니? 머리카락이 밥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 어 진짜 머리 기네 무섭다고 그러지 좀 말고 제발 좀 자르러 가자구 자르는게 무서워? 머리 자르는게 뭐가 무서워 두달에 한번씩 자르는건데 한번 길러보고 싶어서 그러는거지 자르러 가자 가 머리 자르러 가자 오오 지금 가자 그럼 응? 어? 나도 가도 돼? 재밌겠다 어 그럼 같이 가도 돼지 구독 어떤 머리 할거야? 나 그냥 좀 다듬게요 좀만 다듬으실거에요 네 어휴 답답했던게 싹 내려가는 것 같네 아까보다 머리가 짧아지고 시원해진 것 같다 하하하하 상표하네 정말 하하하하 어떻게 리온이 머리 자르기 대성공 해야지? 맞아 너 대성공 해야되겠다 응 하하하하 머리 자르기 대성공 오키님들도 머리 자르는거 무서워요? 리온이는 엄청 무섭대요 오키님들도 머리 자르는거 무서웠던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아 그리고 내일 영상도 엄청 재밌어요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의 달처럼 술도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잘 섞이는 새처럼 산들바람 잘 섞이는 새처럼